1등 주의 흥미진진 하네요 그래요 지금 현재 1등이 진영이랑 랩몬이에요 이번 날에 다 오네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너 말 그대로 진짜 똥통이다 나 지금 게임 지적을 생각하잖아 순간적게 들으니까 더 뭔가... 타오르는데... 바로 시작해 다음 게임! 자 다음 게임은 여러분 자동차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자동차 게임. 자동차 게임인가요? 무면허 소속되어 있거든요. 무면허 운전 다. 무면허 운전 다. 무면허 운전 손 들으세요. 아 정말. 자동차가 운전. 스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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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. 7년차 아닙니까? 그렇죠. 운전 많이 하시던데. 운전하면 진영이 잘해요. 7년차에요. 바로 가보죠. 자, 세번째 게임 레이싱. 컵 월팅. 아우스가 차달알이잖아. 차달알. 차달알. 자, 봅시다. 차 올라가세요 바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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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시간 제한이 있어요. 40초.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차 멋있네. 내가 아고 싶었던 차가 아닌데. 아 내가 아고 싶었던 차가 아니라니까. 야 야. 아 여기는 스포츠차잖아. 나는 뭐야 이게. 야 이게 게임 처음에 하니까 뭐 피해 받는 게 많아. 형이 이겨야 되는 거. 수락세이다. 아 야 야 이거 뭐야 이게. 야 좋아 잘 나가. 나 쿨한 게임인데 따라가지 못해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인코스 들어갑니다 인코스 들어갑니다 역전 야 이거 거의 쫌쫌쫌 뛰고 있어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 좋아 가자 아니 근데 얘 너무 빠른 차가 아니 근데 든든하게 고를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똑같아요 다음 팀 형아 형이 어? 다음 게임에서 날라다녔어 홍석이 형 한번 이겨줄까? 우리 베스트 나 붙는 이지아 당근래 가자 시작도 상관이야 야 좋아 좋아 태형 진짜 야 태형이 잘하네 고석이 형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형님 고석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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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겼어 이겼어 x2 이겼어 x2 이겼어 x2 아 멋있어 자 바로 들어갑니다 왜 어떻게 해 야 이놈아 주먹을 가야 돼 주먹 늘게 해주어 이거 빨간색까지 넘어가고 프랑스에 밟고 있으면 바로 출발해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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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야 돼 안 올라갔는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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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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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올려 두 번 올려 그래 상으로 달려 야 야 지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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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랩몬스 가 이기고 있습니다 어 여기 됐어요 야 지민이 형 감차졌어요 야 거의 이제 막 빠지네요 야 남준이 형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이야 인생 첫 우주연이다 남준이 웃기지마 야 남준이 척이 여기까지 나왔어 자 써 안 돼 자 3몬 57초 아 꼴찌나이다 꼴찌나이다 야 저 같은 부정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군요 야 랩몬 3몬 57초 자 지금 중결승전이죠 중결승전 자 시작됩니다 자 중결승전 자 중결승전 어 스타트는 일단은 진영이 빠르고요 정국 선수가 정국이가 안해봤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해봐가지고 감을 지금 찾아야되요 아 야 역전 아 역전했어요 진영 완전 다른데 어 정국이가 속도를 낼 땐 내고 딱 그 줄이 될 줄이네 이거 깔끔하네 맞다 맞다 아이고 아 아 여기서 그냥 그냥 킥친만 했으면 친구가 이겼는데 마무리가 깔끔하게 못했네 아니 얘가 막았었기를 야 좋은생각이다 야 자 중결승전 갑니다 아 분들이 Energi וג 에나 에나 합 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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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운uba 너무 솔직하게 이기는거 아닙니까? 자 결승전 합시다 바로 진정한 레이스가 뭔지 보여드릴께요 이 차를 그대로 계속 연결하는거구나 추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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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호빈 이미 랜드 좀 밟고 있어요 야 호빈 잘한다 야 호빈 좋다 잘한다 호빈 잘 먹는다 야 호빈가 레이스 비닐 있어 야 이게 재밌네 야 호빈 야 호빈 진정한 레이스로 인정합니다 야 호빈이 최고의 레이스였어요 아니 쩔었때 제이홉이 레이스 복장을 입었던게 야 이거 복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쩔었때 형이 레이스 복장이었는데 그래 쩔었때 형이 레이스 복장이었어요 아 장난아니에요 아 질질본능이 있더라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앞에 다 편집하고 결승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경기 바로 와볼까요 마지막 경기로 갑시다 오늘 원없이 게임하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자 벌써 네 번째 게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뭐에요? 오라식올림픽 마지막 게임 뭔가요? 하나 둘 셋 시작 야 처음엔 더 가볍게 갑니다 긴장감이 좀 형 가시죠 아 뭐하냐? 야 이게 바로 야 페이크 페이크 아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뭐하냐 이거 눈치게임이에요 완전 눈치 싸움이야 이거 하 하 야 야 수다야 먹자 하겠네 야 야 이렇게 하는 거 수다야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소카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자 1대 0이에요 재유국 1점 아 아 진짜 웃겨 바보들이에요 야 슈아야 진짜 웃던가 게임 데뷔 동거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1대 2 아 잡기 없이 잡기 없이 안 돼 원래 이 형 원래 잡으면 안 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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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야 잡고 있어 2초 이상 있으면 저거 실춥니다 야 4대 0입니다 오늘 저 1점 받으면 돼요 야 이거 이거 진짜 못해 저 5대 0으로 지금 이 형이 홀트해요 퍼펙트 게임 하시겠다 퍼펙트 게임 이 게임 용화로 있죠 야 여기서 이겨야 돼 콜드 게임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야 이걸 이겨 수다 형이 우리 우리 수다 형은 오락실 안 오는 걸로 나 이거 비형한테 진짜 많이 졌는데 준비 시작 오 야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조작부터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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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시키면 1점 주는 걸로 하죠 아 자신이 나 아 일단 아웃 시키면 1점 추가되는 걸로 하죠 야 전부 1 대 0 야 전부 아 이제부터 하시죠 갑니다 갑니다 아 1 대 0 1 대 0 아 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? 어 어 뭐야 어 어 아 어 왜 어 ок iga 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얼굴이 오케이? 중간히 소리가 됐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공소해지자고 자 주소를 모으세요 다들 공소해주세요 다들 공소해주세요 소독킥할 때 2 대 1인가요? 그래 뭐가 꼼꼼OTHER 왜 조니까 나 이상해요 3대 2? 어찌됬 2 heb audias 3대3이에요. 3대3. 4대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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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번 더 먹으면 집니다. 4대3 만들어야죠. 4대3 만들어야죠. 태형씨. 5대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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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3. irty. 1대1. 다음 at. 3대5. 3대3. 1대4. 서울릉. 형!!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와 대박이다 왜왜왜왜 야 나 못 봤어 야 2억 혼자서 7번 집어넣었어 즐거워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야 지민이가 담당했어 너무 웃겨 오 야 지민이 잘해 오 야 지민이 이거 할 줄 알아 오 오 오 이야 지금 울어 내 울어 너무 울어 울어 아 진짜 웃겨 자기가 우리 행동에 우리 행동 알았지 중 intermedi가 알留言 야 이거 이러다 지겠어 지윤아 지윤아 하늘이 진혁된다 날카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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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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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치잖아 이게 지민이가 날카로워요 가자 야 야 야 야 공유를 안 했어요 자 나오세요 신중합니다 어 어 어 어 너무 웃겨 이게 파트 못 찾는 거 같아 자 헛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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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진짜 8이 길어 멤버가 8이 길어 우와 난 왜 잘해 어 어 야 야 이런 걸 했어야 했어 야 야 미친 시야 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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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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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어 1대2 아 아 이건 당연히 오 날카로웠다 날카로웠다 이거 죽지 않아요 오우야 아 미치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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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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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파리 2까지 와요 파리 형 파리까지 4대2입니다 4대2 아우 아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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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4입니다 이야 재밌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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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얘기하면 진다 호떡 얘기하면 진다 호떡 얘기하면 진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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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 졌어 야 잘한다 형 아 아 미치겠다 여기 사이드를 해야 될 것 같다 오우 잘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지금 몇 대 몇이에요? 1, 2, 1 혼자 치고받고 나를 낳아서 다이렉트 다이렉트 4단으로 넣어야 되는데 3대입니다 다이옴 자이언 출구에 굉장히 만족됩니다 3대3입니다 3대3이야 3대3 3대3 기습공격 말하다가 말하다가 갑자기 야 너 밥 4대3입니다 끝났어요 5대3입니다 4대3 차분하게 하세요 호떡 호떡 파워 호떡 파워 2대3 확실하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는다 형이 포도하는 거 잘해 공부 어? 공부 벌려 하잖아요 와 3대3 야 압도력이네 야 압도력이네 오 이러면 약실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야 위협석이다 저게 랩머리 리치가 길어가지고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4대1이네요 너 봐 가만있어 야 도발 도발 헛셉아 내가 도발 오오오오오 야 왠만에 1등 하겠는데? 1등이요 내가 이겼어? 나 오수 나 오늘 거의 거의 시범요원 심판 이런겁니다 오늘 와 이겼다 아 이거 꼴등까지 뽑으려면 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꼴지면 꼴지매치 한번 해야죠 대표 동선 둘이서 야 범아 잘해 보여 그니까 이게 방심하면 져요 진짜 치사하다 진짜 따라야 2대1 2대1 잘 맞았어 2대2입니다 자 2대1 마지막이요 영원의 승수다 꼴찌전 이렇게 가야 재밌지 자 꼴찌 박지민 도영아 어떻게 났죠? 1등 와 와 내가 1등이라고 할인 오 있어요? 대박 아 이게 없다면 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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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별로 안좋아하니 자 2등 갈게요 2등 한번도 있나요? 2등이 뭐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럼 당연히 저잖아요 아 저잖아요 예 왜 2명이에요 이게 뭐야 영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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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보내가지고 멀찜 멀타 자 자 자 아니 본인 먼저 하세요 이긴 사람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무조건 너희 하려고 해서 진짜 지는 사람이야 자 자 마무리 멘트까지 깔끔하게 모자 벗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?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하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 우와 진짜 무섭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가하와 달래 방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니가 나면 더 꽁손이야 역시 지민이 마지막에 이 게임 지금 누가 있어 지민이 안녕하여 여러분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